안녕하세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호주 오픈 오늘은 남자 단식 결승전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 박용국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 일요일에 하는데요. 예상대로 조코비치가 먼저 올라왔고요. 빅3가 있잖아요. 빅3 중에 최후의 생존자이자 빅3 최강의 생존자라고 볼 수 있고요. 조코비치. 호주 오픈 직전에 ATP컵에서 우승하고 왔잖아요. 그런 상승세가 아무래도 좀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빅3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따라서 컨디션만 보상 없이 잘 관리한다 그러면 큰 메이저대 5세트를 하는 메이저대에서 역시 노련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면을 보셨는데 호주 오픈에서도 큰 이벤현 없이 역시 강한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네요. 처음 대진표가 짜여졌을 때 조코비치 섹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코비치의 8강 상대로 유력하게 꼽혔던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불의에 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4강에서 만난 상대가 바로 테니스 왕자 로저 페더러인데요. 이거 이 대진인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페더러가 4강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코비치 선수에게 대진운이 좋게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했습니다. 페더러 이제 그만 놔줍시다. 서로 나온 마음먹은 선수한테 우승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로저 페더러 경기를 이렇게까지 보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행복이죠. 자 조코비치가 결승 올라갔고요. 지금 이 방송이 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결승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미니크 팀과 알렉산더 지베르프 이 대결의 승자가 조코비치와 맞다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상 한번 해볼게요. 팀과 지베르프 누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상대 두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또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미니크 팀 선수가 조금은 6대 4로 앞설 것 같아요. 저 약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베르프가 전 호주 오픈에서 초반 광탈할 줄 알았는데요. 너무 잘하고 있고요. 단순히 운이 좋고 대진운이 따라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테니스를 실제로 보니까 지베르프가 정말 잘 치고 있습니다. 달라졌고요. 공격적이고 포핸드 정확하고 특히 ATP컵에서 말썽을 부렸던 서브, 더블 폴트를 그렇게 많이 남발하던 서브가 거의 난공불락의 서브가 됐어요. 자신의 장점인 광속 서브가 살아났는데 보통 217km에 220을 넘길 수 있더라고요. 빠른 서브가 나와주면서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베르프가 왜 잘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서 동기부여도 내가 있어요?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과 지베르프는 근데 매체업상으로 사실은 강자 장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팀이 어떤 그라운드 스트로크 대결에서는 나달을 이길 정도인데 설마 지베르프를 못 이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신 지베르프는 나달이 같지 못한 엄청난 강 서브가 있습니다. 팀 선수가 조코비치나 나달과 같은 리턴의 강자가 아니잖아요. 리턴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팀과 지베르프가 대결하면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선수들 플라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알렉산더 제프레스 선수는 높은 타점에서의 강석 서브와 베이스라스 쪽에서의 원킬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스트롤을 가지고 있는데 도미키턴스의 플라이가 정말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베이스라스 쪽에서의 곡선의 공, 풀파워, 또 서브에서 단조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템포도 빨라졌고요. 또 인사이드 플레이하고 또 포핸드에서 한 템포 높은 타점에 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나달을요. 힘 대 힘, 파워 대 파워, 스핀 대 스핀 이걸로 이기는 선수 처음 봤어요. 나달을. 그만큼 팀 선수의 베이스라인 랠리는 지금 가히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약간 일치하는 것 같은데 팀의 결승행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팀이 만약에 결승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조코비츠와의 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팀 선수들은 이제 한 번쯤은 이제는 메이저드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의 상승대로 봤을 땐 그렇지만은 이제는 당일 컨디션 가장 중요하죠. 네. 또 이 중교승 경기에서 이제 알렉산더 지브레 선수하고 얼만큼 이제는 대전이 결과가 좀 수월하게 끝나느냐 이거에 따라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코비츠 51, 팀 49로 봅니다. 다만 저는 이 매치업상으로 봤을 때 나달과는 달리 도미니크 팀이 조코비츠를 상대하는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리턴입니다. 조코비츠의 리턴은 나달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도미니크 팀 선수의 서비가 그렇게 에이스를 많이 꽂는다거나 그렇게 강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조코비츠는 역사상 최고의 리턴의 달인이고 도미니크 팀 선수의 서브 게임이 나달과 할 때보다는 조코비츠를 향할 때 더 서브 브레이크를 당할 위험이 높아요. 이런 쪽으로 서브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코비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라운드 스트로크 대결에서는 팀이 조코비츠를 압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코비츠의 서브 능력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리턴 능력이 워낙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승부를 5대5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투어 파이널 최근 전쟁에서 노박 조코비츠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상승세 좋은 기억을 또 이어간다면 이 호조 오픈에서 피로 누적만 없다 그러면 충분히 도미니크 선수가 좋은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기술 세부 항목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서브 조코비츠 우위, 리턴 조코비츠 우위,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 도미니크 팀 우위 동의하시죠. 네트 플레이 반반, 멘탈은요? 멘탈은 그래도 두 선수가 다 강하지만 팀 선수가 그래도 한 6대4 정도는 강하다. 저는 타이트한 시추에이션이에요. 한 번도 메이저 대가 우승 못했거든요. 더 강할 것이다. 더 간절하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요. 타이트한 상황, 타이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언더프레이스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요? 조코비츠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고 도미니크 팀은 게다가 호주 오픈 결승 처음 올라온 선수고 그런 압박 상황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칠 수 있느냐 여기서 저는 상당한 의문 부호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팀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2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27이죠.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도 극복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박 단장님은 팀에게 걸 수 있는 거고 그래야죠. 저는 그래도 51대 49 했으니까 조코비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승전이요. 우리가 승패 예측 해봤자 그 선수들이 달려있고요. 한 가지 단언 드릴 수 있는 건요. 결승전 적어도 4시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TV 앞에 앉으셔가지고 준비 단단히 하고 조코비츠와 도미니크 팀 혹은 즈베레프 선수의 이 결승전 정말 초박빙의 완벽한 신구 세대 대결 정말 멋지죠. 지난해 US 오픈에 이어서 나달 매드베레프에 이어서 조코비츠와 또 하나의 신진 세력의 대결이니까요. 너무 흥미롭고요. 싱거운 승부 절대 안 일어나니까 정말 TV 앞에 꼭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가방패의 대결 이번 호주 오픈 결승전 놓치지 마시고 결승전 끝나고 한번 저희가 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